Q. 디스플레이 2차 현지 맡고 있는 최영산 연구원 Q. 디스플레이 2차 현지 맡고 있는 최영산 연구원 Q. 디스플레이 2차 현지 소재도 마찬가지로 현재 주가가 오른 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과도하게 주가가 조정받은 감이 있는데 올해 중반과 올해 하반기의 캐파 램프업 그리고 내년도부터 3세대 전기차를 대비한 하이니켈 EV 쪽으로의 매출 가시화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결국엔 중장기 방향성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리포트를 작성을 했고요. 네 그래서 여기도 나와있지만 올해 SDC 연간 영업이익을 1조원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7년도가 이제 한 5.3조 정도였고 그리고 작년도가 2.7조 정도 그리고 올해가 영업이익 1조원 정도로 매년 50%씩 거의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플렉시블 올레드 시장 자체가 한 3가지 이유를 들어서 약간 조금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좀 수요 성장 속도가 예상보다 좀 둔화가 되고 있는 반면에 ASP는 좀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 부담입니다. 아무래도 수요 자체가 스마트폰 시장에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침투율이 올라가는 상황으로 이제 수요가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일단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좀 성장이 굉장히 더딘 상황에서 침투율도 예상보다 좀 빠르게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ASP는 한 20%씩 계속 종합적으로 다 빠지고 있는데 반면 Q 성장 속도는 10%에 불과하면서 상대적으로 피올레드 산업 자체가 좀 타격을 많이 받고 있다.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 실적에 대한 조금 톤다운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 난이도는 기술 난이도 증가입니다. 그래서 Y옥타라든지 LTPO라든지 결국에는 애플과 화웨이 그리고 삼성전자 IM 사업부 주도로 해서 스마트폰 쪽에서의 디스플레이 패널 기술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ASP가 빠지는 반면에 기술 난이도는 올라가기 때문에 스마트폰 이제 패널 메이커 관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기술 난이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수율이 조금 떨어지게 되고 추가적으로 캐펙스가 투자가 되면서 단위당 들어가는 원가가 조금 더 높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산업 자체가 Q 성장보다는 마진이 좀 축소되는 속도가 예상보다 빠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공급 경쟁자의 증가인데요. 기존에 삼성디스플레이가 마켓시어 90%대를 유지를 하면서 스마트폰 플렉시블 올레드 시장을 거의 지배했다면 BOE의 경쟁 강도가 올라오는 속도가 예상보다 좀 빠른 상황입니다. BOE 캐파 자체가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6세대 기준으로 192K까지 올라올 거기 때문에 삼성디스플레이가 이제 5.5세대나 4세대를 제외한 6세대 캐파는 한 165K 정도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BOE 캐파가 나중 되면 더 많아질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이런 차원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삼성디스플레이가 독점하던 시장 구도가 깨지면서 마켓 프라이스가 좀 더 빠르게 빠지고 있다. 이런 점으로 조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피올레드 산업 자체에 대한 좀 퍼지티브 시각에서 뉴트럴 시각으로 약간은 톤다운을 해야 될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커버리지하고 있는 이제 디스플레이와 이처렌지 쪽에서는 LGD와 SDI 모두 조금 당분간은 쉽지 않은 주가를 예상하고 투자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쪽은 여전히 올레드 장비 쪽 그리고 이처렌지 소재 쪽입니다. 그래서 이처렌지 소재 쪽은 지금은 주가가 좀 빠르게 빠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상대적으로 바닥 잡기에 대한 고민을 조금은 서서히 시작을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올해 중반 하반기에서부터 이제 ESS 풀리면서 내년도에 이제 기대감을 반영하고 소재 업체들의 캐파가 하반기서부터 램프업하면서 니켈 가격이나 이런 메탈 가격은 현재 바닥을 다지고 니켈은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했을 때 전반적인 톤 자체와 칼라 자체는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처렌지 소재도 약간 조정이 많이 나왔을 구간에는 충분히 담아놓으면 올해 하반기에 충분히 수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레드 장비도 이제 1, 2월 달 저희가 콜하고 나서 많이 오른 상황이지만 3월에 조금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월부터 저는 계속 좋은 그림으로 올레드 장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애플 폴더블에 대해서도 논란이 계속 많은 상황이지만 저희는 일단은 2021년을 베이스 케이스를 보고 있고 A5 자체도 2021년도의 수요 대응을 위해서 올해 4월에서 5월 사이에 착공에 들어가는 방향성이 제기될 걸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레드 장비에 대한 계속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있고 올레드 소재에서는 이제 한솔케미칼이 한솔CMP 매각에 실패를 좀 한 것 같고 그리고 실리콘웍스 자체가 1분기 실적이 조금은 슬로우다운 해질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번 리포트의 핵심 주제는 방향성을 보자라는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컨센서스가 다 다운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향성 자체가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에 집중한다면 올레드 소재 쪽에서는 실리콘웍스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현재로서는 올레드 소재 쪽에서는 실리콘웍스 그리고 올레드 장비 쪽은 AP 시스템, SFA, ICD 저보다 나쁘지 않은 상황으로 보고 있고요. 2차 현지 소재 쪽은 일진 머트리얼즈나 LNF 같은 업체도 중심으로 트라이를 해본다면 충분히 올해 하반기에 수익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